마태복음 강의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담을 아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시작했느냐 가장 소외받고 외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를 시대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해게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막혀 있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꼭 제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놔주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고백했던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임박한 종말 앞에서 해게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다라는 말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박한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두 가지 종말 앞에 서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임박한 종말 앞에 서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게하라고 말씀하실 때 해게하고 돌아서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러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해게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게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해게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해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임박한 종말 앞에 해게하여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해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남길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